성정동에 맛집이 있다며 코다리집으로 갑시다 코다리집이 맛있어요? 그럼 한번가서 맛을 볼까? 네 갑시다 여기 가시죠 그러면 어디쯤이요? 여기 전태 다왔어요 다왔어요? 여기는 성정동은 여기 지금 자그마한 마을같아 이 집이 제일 좋아요 여기 자매 코다리 아구찜이네 네 자매 자매가 아시나? 네 회장님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 회장님 네 여기 코다리 정식 두개하고 소주 한명 주세요 아니 우리 코끼리빌라 앞에 거기에서 너무 큰거 동에서 짓는게 지금 지금요? 공사하더라고 네 명년 한 한 월달 전으로 완전히 끝이 날건데 네 예 저기 척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벵글벵글 돌려야 되는데 별로 안되네 나는 소주 한 잔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딱니 많이만 안 드시면 되니까 네 한 잔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오늘 지혜 높은 양반이 따라주시고 고마워요 회장님 제가 따라 드릴게요 저희는 높은게 아니고 우리 회장님도 높으신 분이지 아이고 참 회장님이 우선이에요 자 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한번 무엇을 위할까요 네 건강을 위해서 하시죠 건강을 위하십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회장님 아이고 좋습니다 아 술이 물같아 술이 달싹하다 이게 좋다는거지 우와 벌써 나왔네 코다리가 우와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까 고사리 고사리 하시길래 고사리가 다 있냐 그랬더니 꼬다리를 고사리 하시네 콩나물을 살짝 비벼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콩나물을 살짝 비벼서 이렇게 해서 매울지 맵지 모르겠네 매울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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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저도 하나 갖다 놓고 놓고 한번 드셔보셔야겠네 이런 무가 겨울에는 이런 무가 맛있어 매구나 1년 동계 무가 되게 맛있을텐데 네 맛있을텐데 회장님 이거면 됐어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와 이게 진짜 이게 물을 참 이거 잘 하셨네 이래저래 뭐가 물렁물렁하니 네 좋아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잘 드시겠어 음 음 또 여기서 또 맛집이 하나에 있는 거네 와 꼬다리찜이 마당동에도 있거든요 여기 잘하네 와 ification Katherine 여드 투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특이한 특이함 네 이 집에 밥이 좋답니다 밥이 엄청 좋아진다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솥이 희한하네, 회장님. 이게 조금 뜸을 들여야 될 것 같아. 뜸? 뜸 다 됐어. 아니, 이게 뜸을... 이게 낮에 앉을 데도 없어요. 손이 많아요. 아, 이 집이? 이게 밥을 따로 이렇게 해주니까. 아니, 그러고. 맛있어, 예전에. 이 코다니가 맛있을 거 같아. 이거는 그럼 뭐지? 어. 와, 밥을 정기로 했나? 응? 밥을 정기로, 정기로. 정기로, 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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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밥. 밥 거기다가. 그렇죠. 밥도 많네. 아이고, 밥도 많네. 네. 밥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했어, 회장님. 회장님,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 아, 이거 하면 돼. 죽으면 된다고? 네. 양이 적으시구나.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럼 저거 뜨시면. 네. 잘 놔드릴게요. 와. 오, 뜨. 드세요? 회장님,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겠다. 아, 뜨거, 뜨거. 맛있게 드세요. 가지 많이 잡으세요. 네. 여기 송정동으로 어르신분들이나 여기는 송정동에서 소문난 집이에요? 소문난 집이에요, 송정동에서? 녹을 좀 놨어요. 밥 때문에. 오, 여기 생긴 지는 얼마 됐는데? 이거? 네. 한 3, 4개월 됐어. 한 4개월? 오래된 집이 아니라. 네. 새롭게 하시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또. 아, 맛있게 한다 이거죠? 밥이 얼마나 좋아요. 밥이 좋다고. 밥이, 진짜 밥이 좋네. 밥이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오시는 거잖아. 사장님 이렇게 잡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잡았어요. 나 김 안 먹어. 안 잡았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먹어야 맛있을 거 같은데, 사장님? 네. 하나 내가 해드릴까? 하나 잡숴봐. 나 저기 잡수해. 네? 나 이거 하고 먹을게. 아, 왜 수지국을 타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이 참. 맛있어. 사장님, 반찬 주셔야지. 시금체도 드시고. 자미대집에도 8,000원 정도 더 먹는 게 괜찮아. 그냥 이 반생일 때 거리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 집 생기고. 이리 가자 하고 이리 올린다. 아, 한 거다. 예. 공연아에서 좀 먼데요, 이가? 어? 좀 멀어. 멀어. 그 앞에 그 감자탕집이 있는데. 아, 그 아주머니가. 그 앞, 문장 앞에? 예. 발을 삐가지고. 꿈쩍. 그 문을 닫았다. 영업을 못 하시겠네. 방법이 틀려.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는 국물이. 호남 양발인데. 네? 호남사람들이 음식을 잘해. 호남뿐? 아. 이리 담았어. 원래, 원래 회장님. 네. 이거 담아놓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넣을게. 원래 호남분들이 음식을 잘해. 예, 잘해. 맛있어. 맛있어. 호남이 왜 밥을 그렇게 짜지 않았어? 응. 이것도 드시고. 이게 코다리가 좋은 거니까 드셔. 이거 놓지 말아, 놓지 말아. 놓지 말아? 얘기만 할게. 뭐 드시는 거라고. 요즘은 먹는 거. 소식으로 드셔. 나만 오면은. 너무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소식하시는 거 아니야? 호남이? 콩나물들이. 우리 한창 우리 클 때는. 네. 이런 걸 거기 없었는데. 지금은. 땅싹 먹는 거 일찍 안 먹잖아. 아. 너무 소식하신다 호남이. 많이 다 드셔야 건강하지. 밥이 최고잖아. 밥심으로 산다고. 딸아들이나 며느리들. 맨날 갖다 놔. 갖다 놔? 네. 네. 회장님이 80 넘으셨다고? 네. 80도 하나라 가지고. 말띠. 한 달만 있으면 또 둘이네? 네. 머리가 둘이네. 아니 근데 회장님이 그러면. 엄청 건강하신 거야? 건강하게 비교를. 맨날 저기 손동 뚝방을. 운동하시나? 음. 맛있다. ingt. 깐. 일어나 오는 거라. 주 테이블 pas. sul. 그 식 SOUND. e. 는픈 횟âl. 야간장. 반장님, 사람이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맛있으면 또 오는 거잖아. 우리 반장님이 딱 여기 가라고 하실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요구만 먹고 안 먹습니다. 술은 잘 못 하시는구나. 술을, 우리 이성생님께서 저 나이에 술을 두 병, 세 병 먹었어요. 옛날에? 네, 먹었는데 사우디에 가서, 내가 사우디 1년 딱 했다고 왔어. 사우디? 네, 사우디에 갔다 왔어. 사우디 양보까지 내가 딱... 혜연이, 경상도가 있으니 나는 사우디에 갔는데, 사우디, 사우디. 조금 바람이 좀 어수러 가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코롱 회사로 갔는데, 1년을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돼. 왜요? 돈이 왜 왔는데, 그때는 여기가 돈 벌이가 굉장히 좋았어. 국내에서. 국내에서? 네. 돈 벌이가 말도 못 좋아. 사우디는 없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건축 부마가 막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여기, 이 동네도 그때는 한 80% 집을 지은 거야. 집을 짓고, 사람이 뭐 지냅니까? 다약하는 게 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동안에 벌이 왔던 거지, 700만원, 700 몇 십만원 되더라고. 무한한 돈이. 역사에서, 역사에서 더워야 돼. 응. 여기에 와가 벌이니까, 여기에 훨씬 낫는 거야. 마징이 더 낫는 거야. 사람도 그 일식이 이제, 오야지 해보니까, 하루 돈이 많이 나더라. 사우디는 좀 고생하지 않나, 더워서? 고생해야 되지, 말도 못하지. 더우면 보통 35도 나가는데, 말도 못하지. 그럼 저, 호르라기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은, 자기 옷을 뒤비가 입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이래. 모래바람. 네, 모래바람이 있으면, 틀면은 모래가 한 좀 줄 떨어져요. 그럼 옆에 똥노상이 하나 생긴다. 큰 집이 하나 생겨본다고, 모래가 몰래가.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바람이 싫어. 말도 못해. 굉장히 고생하셨네. 네, 그래. 그거를 내가 느꼈다고. 아, 참. 회에 잘 갔구나. 변기는 12시간을 최고 많이 한다고. 12시간. 그리고 또 그런 걸 봤으니까, 나라가 좋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국내에서 보면은, 마음이 단단해지지. 참 잘했다고 봐요. 굉장히. 사우디 갔다 오신 거 축하드리고. 이제 건강 안 가면 고맙죠. 정말 처음 들었어요. 예, 건강하겠구만. 예, 말씀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예, 이건 이래 왔다 갔다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지혜도 갈 때, 맨날 자장부터 왔다 갔다 그래.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밥도 다 드시고, 물은지도 다 드시고, 저희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학사님 이제, 올해도 건강하시고, 왠이라도 건강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뭐든지 건강에 최고예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이거 이제, 저거 한 잔 따라서, 아니, 이제은 구거 다 다 썰고. 이제 한 잔 따라서 마무리하자고, 예, 예, 건강에 최고야. 저도 건강해요. 어르신들 또 잘 모시지. 저도 건강해요.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했어. 혜연님. 자, 건강을 위해요. 사랑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